안녕하세요. 기타 튜토브입니다. 낙히는 헤븐스톨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 일단 주법 다운 다운 이 다운 스트로그로만 하는 걸로 배우셨을 텐데 일단 코드는 아실까요? G코드, D코드, A마이너 코드 자, 다운 스트로그로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 단조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 중간에 다운과 다운 사이에 업을 넣을게요. 자, 어떻게? 다운, 업, 다운 이게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은 로봇 발걸음처럼 딱딱딱 끊기는 음처럼 이렇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다운과 다운 사이에 업이 어디 들어가냐 자, 두 번째 다운 다운, 다운 두 번째 다운을 놀래키는 역할을 해주세요. 다운, 업, 다운 이런 식으로 자, A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네 박자이기 때문에 두 박자인 다운, 업, 다운을 제가 두 번 쳐준 경우죠. 자, 이렇게 돼서 다운, 업, 다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손가락은 이때 소리가 잘 안 나는 경우에는 왼손의 역할도 있지만 오른손에서 내가 주법을 할 때 이 인덱스 핑거의 바닥면이 내 배 쪽으로 향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쭉 긁고 자, 엄지손가락 바닥면이 내 배 쪽으로 향해서 업을 긁으시면은 깨끗한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왼손이 제대로 안 잡히게 되면은 안 잡히게 되면은 당연히 이상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자, 두 박자짜리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에이마이너 이건 네 박자예요. 네 박자짜리는 어떻게 하냐 다운, 업,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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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다운 자, 연습해볼까요? 일단 왼손으로 살포시 대식시기만 하세요. 왼쪽에 그립 잡고 다운, 업, 다운으로 두 박자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박자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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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치시면은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자, 해볼게요. 두 박자 두 박자 두 박자 네 박자 다시 두 박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누군가 열심히 다른 어떻게 하시면 saying 하나 넵